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영수 이종순 소장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영앤식 스킨클랜드의 이영식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부관리 전문가이신데, 이영식 원장님 덕분에 제가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한국 날이 63세가 되는데 피부 보신 분들은 너무 계속 더 거꾸로 젊어진다고 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이영식 원장님께서 작년까지 25곡을 부르셨어요. 원래는 50곡까지 목표했는데 절반은 목표 달성하셨고 새해 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오늘은 여러 곡을 부르시는데 벌써 3곡 불렀고 이번에 부르시겠다는 노래가 박상철 것의 무조건입니다. 네네네. 아주 박자가 빠른데 집중해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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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동e생. 아주 박자. ISON. 이영! 동 내일 되임나.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흥흥한 사람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태평양을 건너 태잖아 태평양을 건너 태어서양을 건너 태서양의 돌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다녀올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다녀올 거야 당신을 향하는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하는 나의 사랑은 두근두근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다녀올 거야 무조건 다녀올 거야 당신을 향하는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하는 나의 사랑은 두근두근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은근두근 사랑이다 sigh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다녀올 거야 멈춥상 University 뱉엔랩 머리 auf satu 머리에 친하면 어떠세요? 노래가 빠르고 길고 너무 힘들어요 아 긴 땀이 나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박성철 가수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인데 제가 항상 눈이 강조하지만 요즘에 대한민국의 남자 가수들이 노래를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